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최재형 전 후보죠. 전 후보를 놓고 윤사결, 홍준표 두 캠프에서 러버컬을 동시에 보내고 있어서 어디를 택할까? 답을 안 내렸는데 왜 답을 안 내렸냐면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쨌든 조금은 관망을 하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중도 사퇴에서 야당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각광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강에 들지 못한 과정 또 선거 캠프를 해산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정치에 대한 고통이 있을 테고 그러면서도 정치 현장에서 계속 일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가다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약간 후보를 고르다가 대선 후보 선출이 되고 당 차원에서 선대위 그림은 거기에 합류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무난한 그림이죠? 그렇겠죠. 지금 어느 후보를 손을 들어주는 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황교안 후보는 경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던데 어제 의원님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부정선거라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황교안 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좀 높게 계산이 되었고 또 다른 후보는 낮게 계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신은 뭐 제보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 우리 이제 공정선거 공명선거 추진단이 이제 그 뭐 네거티브 대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 수집도 있지만 이런 당내 경선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곧바로 하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환영의 뜻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곧바로 주장하시는 내용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근거자료가 있으면 전부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틀 동안 이따가 근거자료는 전혀 주지 않고 주장도 그냥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경선의 여론조사 또는 이제 당원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라. 또 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의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를 맡긴 회사의 번호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하라. 이런 주장만 하고 그에 대한 공개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그저께 오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주장하는 내용도 부정선거라는 전제 아래 자신이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그 당 사무처의 보관된 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의 확인 검토 결과는 부정선거 내지는 그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점 또는 당원 투표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환산을 통해서 환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합리적인 과정과 또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행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려면 왜 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지 이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자료를 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개하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위를 따질 저건 아닌 것 같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해당 행위라고 지금 위원님이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해당 행위라고 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제가 발표를 했더니 다시 황교안 전 후보가 다시는 페이스북에 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문서답이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당원투표를 공개하면 당원투표와 전체 합산한 결과를 공개하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순위가 고착될 수 있어서 오히려 공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 결정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당원당규에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자료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역시 선관위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원당규에 명백한데 전임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당원당규에 나와 있고 또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근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더한 것은 오늘 아침 페북에 보니까 자신은 부정선거에 근거가 많이 제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제보를 왜 내지 않느냐. 하나라도 좀 내달라. 그런데 결국 그 자료는 내지 않고 계속 왜 공개를 못하느냐. 그리고 공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뭐가 동문서답이라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황교안 후보 말고요. 2차 컷오프 예를 해서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위합력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4%포인트 자로 윤석열 후보가 1등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버스이긴 하지만 완전 비공개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런 불협함을 낳는 원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던데. 저도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공개를 하지 왜 비공개를 하나라는 입장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을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개하고 나면 오히려 순위가 더 굳어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무척.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진행되면서 다 공개하지 않느냐. 거기는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개표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했고 이번처럼 중간에 컷오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나 그럼 여쭤볼 게 마지막 경선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경선 결과는 다 공개가 됩니까? 다 공개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결과도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2차 컷오프도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하나의 관문이 일전에 한번 위원님도 그런 걸 우려를 하신 적이 있는데 경쟁력을 묻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문항 설계 아직 안 됐죠. 여기서 또 밀고 당기기가 엄청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대강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렇게 선택을 그러니까 나열을 한 다음에 그렇게 묻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경쟁력. 그렇게 묻는다면 누구가 적합하냐 누구를 지지하냐 누구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 묻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네 케이스를 나열한 다음에 어떤 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조합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홍준표일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재명과 윤석열일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럼 네 캠프 모두 그런 식의 어떤 문항에 대해서 동의가 대충 된 겁니까? 글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지난번에 그렇게 확정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선관위가 결정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2차 컷오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토론이 약간 한 번씩 호흡을 골랐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또 토론이 재개가 됐는데도 무속 미신 논란이 또 반복이 되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광주 지역에 가서 사실은 순회 경선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하던 합동토론의 순회 경선인데 앞으로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관심 있는 주제를 두고 많이 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 또 그것을 반사의 이익을 보는 분 또는 반사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조금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수그러들 수 있고 또 다른 주제를 꺼내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주제를 꺼내서 또 다른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원래 토론에서 한 번 나왔던 것을 다음에 재탕하면 사람들이 뭐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정책 토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진행자께서 관심을 가지시듯이 왜 저를 끌어들여요. 왜 저를. 아니 이 주제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아마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악순환입니다. 정말로. 그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 표현을 원희룡 후보는 이제 배꼽 밑의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배꼽 밑 이야기라고 하길래 이재명 지사를 이야기하나 싶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당은 아직 배꼽 밑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가시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민주당은 모든 경선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협표 합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대 당의 최고인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당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법률가로서는 이것은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물러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민심이 확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이낙연 캠프 쪽의 의원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잠시 해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랄까 또는 본선 경쟁력에 대한 회의감 이런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일과성으로 한번 제기해보고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당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제 간곡한...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 진단은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간곡하게 바라긴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게 정당이 당규를 저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사퇴한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단순 합산에서 득표한 내용을 단순 합산해서 과반수가 되면 본선으로 곧바로 가고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순 합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지금까지 얻은 표를 전체 합산한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잘 보면요. 사퇴한 후보자가 득표한 표를 무효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퇴했는데 기표용제 투표한 이 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당초에는 적을 거...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마지막 질문을...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말을 아주 깊게 새겨주세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상대당으로서. 물론 이제 여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큰 출렁거림이 없는데 투표에서 완전히 역전도 더블스코르 역전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어떤 표에 비하면 훨씬 더 한 3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인원 구성의 차이. 그러니까 선거인단 구성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대선에 대한 불안 공포가 강화된 것 아닌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좀 엄습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